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추석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향 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구요 10월에 저희 VIP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밝고 큰 보름달이 뜨는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빚을 텐데요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 다 이루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VIP에서 만나길 기도할게요 여러분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구요 10월에 VIP에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